아, 될라나? 박수 한번 주세요 음악 주세요 와, 박수 우와, 박수 우와, 우와 선배님, 일단 신발 신으시고 어마어마하시네요 너무 섹시한데요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쑥스럽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께도 좀 이해해주세요 저희 너무 멋있으셨어요 출시 아이돌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이제 섹시퀸 디바 한예진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